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 장기화되는 그런 우려감을 FOMC를 토대로 해서 표출했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또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토대로 해서 매파적인 데이터 값을 계속 보겠다라고 하는 바벌 발언들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선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준 의원들의 12명의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중간값을 5.6%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게 시장의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현재 고점 부근의 금액대가 5.5%니까 중간값이 5.6%라고 하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5.6%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문인지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FOMC의 주된 얘기였다라고 하면 FOMC가 끝난 이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번 FOMC가 끝난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5.2%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88%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상승을 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을 제대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된 주요 원인 첫 번째는요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있었을 때 그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죠 더더군다나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등급 회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회사들 중에 피치라고 하는 신용회사에서 미국의 재정 건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들먹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게 되면 국채 금리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처해졌을 때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됩니다 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채권을 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연준도 그리고 미국의 상업은행도 이 국채를 사기는커녕 현재 내다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정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이유였던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도리어 연준이라든지 상업은행 그리고 기관들이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물가 지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유가 정책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WTI라든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일각에서는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국채 금리도 역시나 물가 지수에 따라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국채 금리 상승 요인 중에서 그나마 ADP 민간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ADP 민간고용지표가 최근에 발표가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용에 따른 굉장히 시장이 좋을 줄 알았었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ADP 민간고용지표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게 되니까 그렇게 고용이 탄탄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었던 배경과 이유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국채 금리 상승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역시나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에 136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 있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주간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었던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석 이전에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미국 주식이라든지 대한민국 증시도 소폭 밀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미국 임시 예산안이 승인이 됐고요 45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니고 45일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다시금 안도의 한숨은 내쉴 수 있다 하지만 11월 중순 이후에도 다시금 임시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도마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8월 PC 물가 지표가 발표됐었던 것도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 값을 토대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를 보겠다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C 물가 지표인데요 이 PC 물가 지표가 헤드라인은 3.5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3.9를 예상했는데 둘 다 예상치와 결과치가 똑같이 나와주었다는 거죠 다만 헤드라인 PC와 근원 PC가 한쪽은 내려간 거에 반해 다른 한쪽은 상승을 하는 그래서 결과치를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은 PC 지표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특징적인 주간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죠 굉장히 시장의 이목을 집중했었고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던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마침내 하게 됐습니다 확정 공모 가격은 2만 6천 원이었고 공모 수요 예측을 했었을 때 약 33조 원에 해당하는 굉장히 핫한 자금들이 모여져서 시장에서는 따블 따블 그리고 상한가를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관측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6만 원 내외 정도의 가격에서 출발을 하고 첫날 6만 원 내외 부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사실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흥행은 몰아서 정말로 흥행했지만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날 그렇게 크게 상장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다만 공모 청약을 하신 분들은 두 배의 수익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IPO에 해당하는 종목들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관심권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고 뜨거운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주도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IPO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간 증시 점검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이처럼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카메라 휴대폰을 열고 카메라를 대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시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처럼 방송 자료라든지 공부하는 자료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걸 토대로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한 발 빠른 정보 관련되어 있는 종목글로 공부하실 분들 또는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은 주간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다섯 가지의 종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TPC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TPC 글로벌이라고 하는 종목은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은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 TPC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로봇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을 한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 주로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가 현대가 아시 겁니다 현대가의 납품을 하는데요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또 현대차,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중공업같이 현대그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회사고 이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약 75%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획기적인 그러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감속기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산을 토대로 해서 국내 시장에 굉장히 큰 반항을 일으킨 그러한 회사가 바로 이 TPC 글로벌입니다 최근 들어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붐을 일으키면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동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 테마를 많이 이루었는데 그와 동일하게 이 TPC 글로벌도 역시나 시장에서 로봇 감속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 TPC 글로벌도 역시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PC 글로벌을 설명드렸다고 하면 이제 TPC 글로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보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는데요 TPC 글로벌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팁이냐면 차트를 보실 때 3년치 차트를 좀 열어두시고요 그 3년치 차트를 중간값을 매겨보는 겁니다 지금처럼 TPC 글로벌의 2250원, 7월 24일 부근의 2250원과 4월 5일의 6430원 부근의 중간값을 매겨보게 되면 한 3,800원 정도 부근이 중간값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3,800원, 3,900원 이 정도 가격대인데요 이렇게 중간가격대에 TPC 글로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중간가격 밑에 종목이 포지션에 있느냐 아니면 중간가격 위에 종목이 포지션에 있느냐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TPC 글로벌의 차트는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고 현재 TPC 글로벌은 3,600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요 중간값 이하에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나 고무적인 부분들은 제가 중간값을 3,800원, 3,900원 이렇게 매겼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지지되는 구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고요 또 저항되는 구간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3,900원 밑에서 매수를 해놨다가 3,900원 넘어가는 부분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의 차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역시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큰 무지막지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특히나 중간값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그 중간값 부근이나 넘어가는 지점에 매도를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감속기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한 진행을 하고 있는 TPC 글로벌 첫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은요 글로벌 임상 3상을 토대로 해서 DSMB 심의를 통과한 종목이 이 카나리아 바이오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눠볼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이 DSMB라고 하는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DSMB라고 하는 심의가 어떤 거냐면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6개월마다 DSMB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괜찮으면 이 DSMB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6개월 동안의 DSMB의 데이터가 부적절하거나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DSMB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DSMB의 심의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전해졌고 글로벌 임상 3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최장암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 FDA의 희귀 의약품 판정을 받게 됩니다 미국 FDA의 희귀 의약품 판정을 받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FDA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할애가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FDA 쪽에서의 희귀 의약품 지정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가져왔고요 역시나 카나리아 바이오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를 열어드릴 건데요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앞서 TPC 글로벌을 보셨던 것처럼 3년치 차트를 열어보시면요 지금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흐름인데요 최근 3년 차트 중에 가장 저점은 1,000원이었고요 가장 고점은 17,370원 부근인데요 이 중간값을 카나리아 바이오를 매겨보게 되면 약간 9,000원 정도가 중간값으로 매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0원의 중간값을 제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나열했던 것처럼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의 중간값 이하에 있고 특히나 거래량을 최근 들어서 동반을 하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 차트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나 카나리아 바이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간값 이하의 차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이 종목도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나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도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중간값 이하에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유진 로봇을 왜 세 번째 특징주로 잡았냐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나타낸 종목이 바로 이 유진 로봇인데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청소기 부분에 가장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로봇, 유진 로봇이라는 회사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온 이슈는요 로봇 청소기 부분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로봇 청소기 사업을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어느 쪽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로 나와주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슈는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이 유진 로봇이 사업을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벤츠라든지 BMW 같은 경우에 미국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의 레벨 3 주행 허가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레벨 3 주행 허가라고 하면 시속 약 한 60km까지 레벨 3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허가를 획득을 하게 되면서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의 부품을 조달하거나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벤츠나 BMW가 레벨 3 60km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역량을 집중했다면 유진 로봇은 그와 동일한 자율주행 부품 쪽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점차점차 줄이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바로 핵심인 건데요 두 번째 핵심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 청소기 부분의 사업을 점차점차 줄이면서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부가적으로 나왔었던 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도 역시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 로봇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진 로봇 차트가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이 주봉 차트가 3년치 주봉 차트인데요 유진 로봇도 역시나 3년치 차트에서 중간값을 한번 내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진 로봇의 중간 가격은 현재 3년치 차트의 가장 밑단이 2,000원이고요 가장 높은 단이 1만 7,000원이기 때문에 중간값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한 8,000원 정도 8,500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0원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9,000원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이 설정값에 유진 로봇이 현재 어느 부근에 올라와 있느냐 보시게 되면 중간값 이상의 유진 로봇이 현재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12,200원 부근에 유진 로봇이 있기 때문에 이 유진 로봇은 당분간 관심권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게 제 설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테마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굉장히 로봇 테마주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중간값 이상에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중간값 이상에서 거래량이 받쳐지면서 이슈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만 둘 필요는 있고 다만 이런 종목들 중간값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은 위더스 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아시겠지만 위더스 제약하면 탈모 치료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탈모 치료 주사제를 대량 생산한 회사가 바로 이 위더스 제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인벤티지 랩과 손잡고 현재 탈모 치료 주사제하고요 전립선비대 주사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설비를 갖추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인벤티지 랩과 손잡고 탈모 치료 주사제 관련되어 있는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면 현재 탈모인들이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약한 천만 명이나 되는 탈모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탈모에 관련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매일매일 복용하는 경구용 약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복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주사제를 이번에 위브더스 제약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한 번의 주사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냐면 약간 1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마다 주사를 맞는 걸로 기존에 매일매일 드셨던 약 치료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셨던 약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한 번 주사로 1개월 내지는 3개월 동안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과 더불어 위더스 제약이 탈모 치료제 주사제로서의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번에 이슈로 나와주어서 굉장히 큰 주간의 특징주의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주사제로서의 생산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 종목 차트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 제약 차트를 보실 경우에 이 위더스 제약 차트 역시나 주봉 차트인데요 3년치 주봉 차트입니다 위더스 제약 3년치 중간값을 뽑아보게 되면 약 한 15,500원 정도가 중간값이 아니겠는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15,500원 5,900원과 17,000원이면 죄송합니다 15,500원이 아니고요 약 한 12,000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은데요 12,000원 선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진 이 선이 12,000원 선인데요 지금 이 12,000원 선 부근에 위더스 제약이 있는데 중간값 아래에 차트가 머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고 이 중간값인 12,000원 부근을 한 번 터치를 한 그런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5일 선이라든지 21선, 5주선, 20주선 부근에서 매매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관심권에 둔다고 하면 이 위더스 제약 역시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게 되면 한빛 소프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한빛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현재 신사업의 승부수를 내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위기의 삼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 플랫폼을 삼성이 이달 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을 내놓게 되면 기존의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앱을 토대로 해서 게임을 했다고 하면 현재는 삼성 갤럭시 전용 플랫폼을 낸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에 약한 10억 대가량 삼성 갤럭시 폰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10억 대의 모든 고객들을 상대로 게임 플랫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이렇게 금전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은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게임 결제 관련되어서 약 한 30%의 수수료를 냈다면 현재 갤럭시 게임을 토대로 해서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걸 토대로 삼성에서의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 게임 플랫폼 역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한비소프트가 특징주의였다 말씀드리고요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댄스 게임인 오디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삼성 TV에 장착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비소프트도 역시나 보셔야 된 특징주의였다라는 걸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종목을 따라가면서 어떤 종목이 상승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어떤 종목을 관심권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두 가지 종목 오늘도 역시나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일동제약을 관심주의로 선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를 분할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연구개발 자회사를 분할한다고 하는 분할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인 거고요 두 번째는 비만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일동제약이 특별한 임상 결과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비만치료제 시장은 현재 전 세계의 시장이 약 3조원에서 4조원대의 시장인데요 2030년이 되면 시장이 굉장히 20배가량 커져서 70조에서 80조가량 커지는 시장이 바로 이 비만치료제 시장인데요 싹센다라든지 위고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GLP-1 계열 그런 약인데 이 GLP-1 계열에 대한 약이 어떤 약이냐면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GLP-1 계열 약이요 그런데 이 당뇨병 치료제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치료제를 투여했었더니 살이 빠지는 효과가 나와줬었다고 해서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특히나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 대담에 나와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죠 위고비라고 하는 제품을 맞았더니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해서 위고비가 현재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당뇨병이었던 GLP-1 계열의 약이 당뇨 치료의 효과도 있는 반면에 비만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시판이 되지는 않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이 위고비와 비슷한 GLP-1 계열 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동제약이 GLP-1 계열의 약을 개발을 하고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일동제약에서는 이 위고비 같은 제품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고 52주, 즉 1년 정도를 지켜본 이후에 데이터 값으로는 약 18%의 비만 치료 효과가 있었다 즉 18%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와서 굉장히 오랜 기간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데이터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일동제약의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치료제는 주사 치료제가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즉 먹는 약이라는 뜻이죠 먹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할 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게 일동제약의 주장이고요 지금은 임상, 일상이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시장의 비만 치료제 약들 중에 실질적으로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을 해서 투여하거나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의 약들이 해외 약들이어서 국내 치료제 중으로 일동제약이 우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일동제약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차트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3년치 주봉 차트를 열어보겠는데요 3년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동제약의 가장 저점 부근의 가격은 12,400원이었고요 가장 고점 부근의 가격은 79,500원인데요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까요 중간값을 한 4만 5천원 정도가 중간값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파란색 실선으로 가로로 그은 4만 5천원 부근이 중간값입니다 작년이죠 2022년에 일동제약이 굉장히 큰 주가 흐름을 나타내 주었고요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차트 보실 때 어떠십니까 바닷건 부근에 있고 중심 가격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거래량도 쳐졌고 역시나 수급이 조금만 받쳐준다고 하면 지금 19,500원 부근에 있지만 가격대가 조금 더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단기간의 종목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 측면의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이 비만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최근 들어 반항을 일으키고 있는 위고비라든지 싹센다와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일동제약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그럼 일동제약의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목표 가격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을 한번 책정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 19,000원 그리고 2만원대에 있으니까 2만원 부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만3천원과 2만4천원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주문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그리고 17,500원 부근에 손절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동제약을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고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으로 충분히 관심권에 둘 종목이다 라는 걸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은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을 관심권에 둘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 아랍에미레이트죠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확정을 위한 일정이 곧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왕자가 대한민국에 와서요 약 한 40억 불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풀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40억 불에 해당하는 선물 그리고 UA 같은 경우에 300억 불에 해당하는 선물을 서로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대통령실에서의 뉴스 주제인데요 곧 일정이 잡히게 되면 구체적인 사안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에서 나올 거다라는 게 관측적인 지배적인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유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관심권에 두셔야 될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에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이 지난 9월 달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서 영상통화라든지 영상회의라든지 또는 현장에서의 회의를 토대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 안에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을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유신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공항이라든지 철도 그리고 건설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그러한 중견 회사이기 때문에 유신이라는 회사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사우디의 레움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거기에 UA 사업까지 UA 프로젝트 사업까지 같이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중척되어 있는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사우디라든지 중동을 방문하면서 관계자들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굉장히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왔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그냥 다녀오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한간에 들려오는 소식이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겠고요 유신도 차트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3년치 차트인데요 이 3년치 차트의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값이 한 3만 7천원 정도가 중간값이다 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3만 7천원 중간값 파란색 실선으로 보여드렸고요 현재 유신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 중간값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이슈라든지 테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 관련되어 있는 유신 종목은 계속해서 이번 달 안에 원장관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총수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 일정까지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유신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겠고요 이처럼 유신같이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 또는 한발 빠른 정보주 공부하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채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테마주라든지 또는 한발 빠른 공부 자료 같은 거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 또는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자료까지 여러분들 채널 안에 다 녹아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채널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자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체크하셔야 될 주의 주요 국내외 일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일 날 있을 IMT 신규 상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IMT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는데 최근 들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 노보틱스도 확정 공모 가격의 2배가량 거래가 됐었던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IMT 같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반도체용, 건식, 세정 기술업체입니다 반도체에 관련되어서 최근 들어 핫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핫하고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목을 못 받는데 이 역시나 IMT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관들 청약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1800여 개가 넘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700대 1에 넘는 굉장히 큰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공모 희망가격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공모 희망가격은 만원에서 만 2천원이었지만 상장 주관사에서 책정한 공모가격은 공모 상단을 뛰어넘는 만 4천원의 확정 공모가격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IMT도 역시나 최근에 많은 IPO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수급을 제대로 받았던 것처럼 밀리의 서제도 그랬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 IMT 역시나 만 4천원의 확정 공모가격이 상장이 되면 당일 수급에 의해서 2만 8천원 내지는 3만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시장에 관심이 좀 가는 그러한 종목이어서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일 날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역시나 연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고무적인 특징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라고 하면 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한 번 더 떨어져 줄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1일에 있을 PPI 물가 지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2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PPI보다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표현을 하죠 이 CPI 물가 지수는 물가에 굉장히 첨예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수인데 여름서부터 헤드라인 CPI 그리고 코어 CPI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3.0이 나왔고요 7월 달에 3.2 그리고 8월 달에 3.7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헤드라인 CPI는 상승을 하게 되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4.8 나왔고 7월 달에 4.7 나왔으면서 8월 달에 4.3이 나옵니다 즉 헤드라인 CPI는 상승하는 반면에 코어 CPI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물가 상승세의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CPI라든지 PPI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고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로봇월드가 11일 날 개최가 됩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약간 4일 동안 고향 키텍스에서 열리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고 이번에는 약 300여 개의 업체들이 참석을 하는데 국내외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도 참석을 하는데요 특히나 짐머그룹이라든지 한국 앱손 그리고 테크맷 로봇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 로봇월드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많은 좋은 제품들, 신제품들 그리고 미래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이번 제품, 고향 키텍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출품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앞서서 어떤 부분들이 주도해 나갈 건지 어떤 제품들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건지를 체크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IMT라고 하는 신규 상장 종목 주목을 받을 건지 PPI 지수 그리고 CPI 지수 어떻게 해 나올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와 더불어 로봇월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국내외 일정과 다음 주 전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다음 주에 투자 전략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추세를 확인하고 이젠 주도주를 체크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추세를 확인하고 주도주를 체크하자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MACD 오실레이터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MACD 오실레이터는 외환 딜러분들이라든지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투세 지표 보조지표인데요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니까요 물론 MACD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보조지표 하나만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수는 있지만 그래도 MACD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인가요?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 주가는 굉장히 폭락을 하죠 그리고 반등을 하는데요 그때 MACD 오실레이터가 골든크로스를 하게 되죠 마이너스 부분에 있다가 플러스로 골든크로스를 하고요 골든크로스 되는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골든크로스 플러스 상태에 머물고 있다가요 다시금 마이너스로 내려옵니다 데드크로스를 하게 되죠 이 데드크로스 된 기간이 약 1년 9개월 정도 데드크로스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MACD 오실레이터가 다시금 1년 9개월간의 마이너스 부분에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한 가지만 보시게 되면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돌어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코스피라든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년 2평선이죠 241 2평선 내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려보게 되면 1년 2평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바뀔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주도주가 바뀔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는 현재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찬바람이 불 경우에 주도주는 어떤 주도주를 봐야 되는지 말씀드려보게 되면요 찬바람이 불게 되면 배당주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어떤 종목인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죠 특히나 2023년 4분기의 주도주는 아마 제약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 또는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보고요 특히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산 로보틱스 상장 전후로 해서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5G라든지 6G 같은 이런 섹터 군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정치 테마주 역시나 내년 4월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되어 있는 정치 테마주들 대장주들은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중순에 원희룡 교통부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총수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10월에 있기 때문에 사우디를 방한을 하게 되면 네옴 시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 종목군들에서 말씀드렸던 유신 같은 종목들 충분히 관심권에 두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려봅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큰 주목거리는 역시나 미국 국채금리와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드려보겠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2년물 국채금리가 5.2% 부근에 도달할 뻔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88%까지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국채금리를 잘 체크하면서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구간이 다음 주 투자 전략이다라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들 저희 채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릴 때 지금 보시는 QR코드에 채널로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면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주옥 같은 얘기들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방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 문자 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자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앤원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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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